논리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순위가 1이면 대상, 2면 금상, 3이면 은상, 4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시된 함수를 이용하셔서 랭크.eq 라고 선택하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넘버 순위는 바로 왼쪽의 점수가 두 번째 리퍼런스는 본인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순위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니까 내림차순 0 또는 생략하시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다시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동상까지 나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추주는 인덱스 넘버가 숫자인데 순위를 구해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값이 1이면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2면 금상, 3이면 은상, 4면 장려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동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금상, 은상, 동상.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1등부터 4등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오류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if error 라고 입력합니다. if error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값은 구해놨고요. 그 값에 오류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칸에다가 공백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밸류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은 다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서 번호의 왼쪽에 첫 문자를 이용해서 학과 코드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지원 학과를 표시하는데 오류가 있다면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한 글자부터 추출할까요? left 함수 입력하시고 원서 번호의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왼쪽에 한 글자가 추출이 됐고요. 그 왼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아래쪽에 학과 코드는 수평으로 작성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서 찾고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hlookup을 이용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hlookup,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학과 코드표에 가서 학과 코드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첫 행에서 학과 코드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학과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지원 학과를 표시할 수 있는데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등호 다음에 if error 라고 수정하시고요. 우리 오류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코드 오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if error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오류가 있다면 코드 오류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표 3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제품은 재생산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많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암수를 통해서 D1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지암수 입력하신 다음 판매 총액에서 판매 총액의 전체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5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딱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판매 총액에서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했고요. 그 값이 그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재생산 그렇지 않다면 생산 중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암수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끝에다 놓으셔도 되고 앞쪽에 넣으셔도 되고요. 라지암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누가? 나의 판매 총액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왼쪽의 데이터가요.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재생산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생산을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추루와 폴스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라지암수를 통해서 구한 데이터의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재생산 그렇지 않다면 생산 중단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표사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라고 표시하고요. 가장 낮은 사람은 최저 점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맥스암수를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K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맥스라고 입력하시고 총점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데요. 모든 데이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가장 높은 점수는 188점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188점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최고 점수라고 표시할 겁니다. 문제에서요.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최대값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최소값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 if를 중첩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if 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셨던 k17셀에서 더블클릭하셔서요.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s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if s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신 다음에 max 함수를 통해서 구한 최대값 앞에다가 max 앞에다 커서 갖다 놓고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이 max 함수를 통해서 구한 최대값 188가 같습니까? 라고 수식을 조건을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최고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실 텍스트 값을 입력했고요. 다음 두 번째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조건을 또 입력합니다. 최고 점수가 아니라면 다시 첫 번째 작성하셨던 조건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max란 함수 대신에 최소값을 구한 함수는 min 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m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최소값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최저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텍스트 입력해 주시고 최고값도 아니고 최저값도 아니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루 또는 풀스에 해당한 식이 필요한데요. 나머지는 추루이다면 나머지는 추루라고 처리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가장 높은 점수에는 최고 점수 가장 낮은 점수에는 최저 점수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예제 네문항 살펴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시습하셨던 내용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함수 예제 살펴보셨습니다.